이 세계의 박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,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오버워치에 감춰 귀염동의 악당 나 김재원 나 손이쇼 난 데드다우 우리는 팀 우승후보입니다 이번 오버워치 이벤트 방송은 총 4라운드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는 검도겐지, 두번째는 렉킹몬 막기, 세번째는 오버워치 1대2 릴레이, 네번째는 루시오버입니다 그럼 당장 첫번째 검도겐지부터 보겠습니다 종이는 정체에 지키기 위해 미리 사과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겼어 죄송합니다 pregunt지 어쩔냐 얌 enes 열 아 저기를 승리합니다 자기보호 멋있는작한 나이스 멋있게. 어? ruktur your 아..안 움직이나 저분들? 아 2층으로 가자 갈고리 끌어서 상대 머리로 넘어가 재원아봐 오с Touch 으악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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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갈거지롱 꺄아아 favour 꺄아아 안돼요 되 ó 너한테 서른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 으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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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receptors 아핰하하하 오오오 야아 이거 스프레이만 찍고보면 되는건가요? 네에 찢어다니요 아 여기 헤헤 히힛 어!!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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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?? 어어 야 여기로 갈거지롱 흐헤헤헤헤 히힛 으아아아아아!!! 와!!! 들어왔어 들어왔어? 스테이 advocates 영광이 과연 Akia 30초만 주세요 그래야 내가 탱커 나올 줄 몰랐어 당연히 수박해놔야죠 위도우는 쉽지 않겠는데 체력이 체력이 아아앍 안돼 자 우승후보트팀 두번째 주자 김재훈님 위도우메이컵 나 나와나와나와시죠 아아앍 와오오오! 위도우님 시간 끌면 타요 그 Giginating 되냐 오오오오오오오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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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살 좀 부탁드리죠 살살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에에에ишь raly 실패 어!! 썩 오요야야야야!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해야자!! 내 일을 향해